월스쿨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여러분 저는 24-7-Chillin 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저희 채널에서는 최초로 여자 아이들의 와이프 리액션 비디오를 올렸습니다. 요즘 제가 이런 아이돌 그룹들에 대한 리액션 비디오를 부쩍 올리고 있는데 요즘 아이돌 그룹들이 힙합을 조금씩 조금씩 가지고 오는 느낌이 있어서 저희 채널에도 좀 부합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아이돌 관련 영상들을 비중 있게 찍고 있는데 이제 댓글들 보니까 이 곡 추천해 주시는 분들도 좀 계시고 소셜미디어에서도 저한테 이 곡을 추천해 주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사실 저는 여자 아이들에 대한 리액션 비디오가 처음인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제 기준에선 조이스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힙합을 얘기하는 리액션 유튜버다 보니까 지금 화제의 뮤직비디오의 슈퍼레이디는 사실 저희 채널에서 얘기하는 스타일하고는 맞지가 않아요. 저는 힙합을 얘기를 하는 유튜버이기 때문에 앨범 수록곡 중에 딱 봐도 그냥 눈에 들어오는 힙합이 있죠. 롤리입니다. 롤리. 롤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제 선물에도 롤렉스가 있는데 제목부터 되게 신선했어요. 아직까지도 케이팝 여자 아이돌 그룹들한테는 뭔가 힙합이라는 음악 장르가 뭔가 이렇게 플렉신을 얘기하고 드립을 얘기하는 이런 가사가 아주 없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많지도 않습니다. 적은 편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여자 아이돌의 마이백 같은 경우도 약간 내 드립을 자랑하는 그런 가사들이지만 생각해보면 꽤나 신선하고 나름 파격적인 곡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이백은 아직도 한국의 길거리를 돌아다녀보면 아직도 흘러나오는 곡입니다. 그만큼 메가히트를 친 곡이라고 할 수가 있죠. 솔직히 말해서 이번에 나오는 롤리는 마이백만큼의 중독성은 솔직히 말하면 저한테 느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만 한국에서 활동하는 케이팝 아이돌 그룹이 롤렉스에 대한 제목의 곡을 갖고 오는 거는 제가 봤을 땐 거의 최초거든요. 남자 해팟 래퍼들이 언급하는 그런 롤렉스에 대한 얘기를 여자 아이돌이 할 수 있다는 거. 저는 이것도 신선합니다. 남자 래퍼들만 롤렉스 얘기하란 법은 없잖아요. 여자 아이돌 그룹도? 아니 이분들도 성공하면 다 롤렉스를 차든 AP를 차든 래퍼들이 성공했을 때 차는 시계들을 다 차고 뭐 슈퍼카를 타고 다 그럴 거잖아요. 어차피 이 곡은 또 흥미롭게도 크레딧을 보면 우기님이 작사에 참여하고 전부 영어 가사로 이루어진 곡입니다. 어떤 롤렉스에 대한 어떤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음악을 들어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자 아이돌의 롤입니다. 여케 렛츠 게른 토이 요거 보니까 작곡에 또 보이토이 같은 분들도 있더라구요 다 유명하신 분들이죠 롤렉스에 있는 다이아몬드 풀세팅 된 거 그거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자 아이돌 그룹에게서 커비 브라이언트라는 가사가 나오다니 요번에는 서윤님의 벌스가 굉장히 유연하네요 좀 항상 하드하고 되게 빡센 그런 플로우만 들어서 그렇지 아 이거 이거 좀 좋은데 남자 래퍼들 혹은 아이돌들이 예를 들어서 롤렉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그런 맛도 좋은데 여자 아이돌 그룹이 롤렉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나 진짜 너무 신선해 멋있는데 이거 뮤직비디오 나오면 되게 멋있을 것 같아 다들 롤렉스 차고 진짜 멋있는데 롤렉스 중에서도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31mm 롤렉스 데이데이트 로즈골드가 있습니다 이런 시계를 차시면 되게 이쁠 것 같아 슈화 님이죠 이분 목소리도 되게 섹시하신 것 같아 야 이거 여러분들 파격적입니다 제가 자꾸 왜 파격이라고 얘기하냐면 보통 아이돌 걸그룹들 가사들이 케이팝 기준에서는 이 정도로 뭔가 특정 브랜드를 얘기하고 내가 이런 비싼 것을 갖고 있고 이런 거에 대한 가사를 쓰는 얘가 아주 없다거나 할 수는 없는데 많지는 않아요 흔한 일은 아닙니다 보통 남자 래퍼들이 가사에서 쓸 수 있을 법 한 거를 여자 아이돌 그룹들이 그걸 갖고 오니까 진짜 신선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롤렉스를 얘기하더라도 남자가 얘기하는 거랑 여자가 얘기하는 거랑 느낌이 다릅니다 진짜로 마이크백만큼의 강렬함은 없는데 그래도 나름 괜찮아요 사실 저는 이게 이 곡 크레딧에는 전소연 님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런 곡을 계획했던 것 자체는 전소연 님이 피력을 했을 거라고 생각해 여러모로 이 앨범 전체 프로듀싱에 대해서는 확실히 전소연 님이 기획을 진짜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두 번째 앨범 발매하는 아이돌 그룹인데 전소연 님의 프로듀싱은 무슨 한 10년차 이상 된 것 같아요 그냥 느낌이 그래 기획이나 이런 거 보면 저는 그냥 이 곡이 제 취향이건 아니건을 떠나서 케이팝 아이돌 그룹이 롤렉스에 대한 곡을 썼다는 거에 대해서 그냥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여러분들을 만약에 힙합을 잘 모르는 분들이 보시기에는 이거 뭐 그냥 별거 아닌 일일 수도 있는데 여러모로 따져봤을 때 이거는 굉장히 신선한 곡이고 신선한 소재예요 롤렉스는 힙합을 상징하는 시계입니다 80년대부터 미국 래퍼들이 돈을 벌면서 샀던 시계들이 롤렉스였고 차는 벤즈 아니면 렉서스, BMW 같은 차들을 몰았죠 약간 힙합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시계예요 뭐 요즘이야 많은 래퍼들이 뭐 오데마 피게, 파텍 필립, 리차드 밀 같은 시계들을 여러분들 미국 래퍼들이 차는 거를 많이 보겠지만 그래도 힙합의 가장 상징성을 띠는 시계가 롤렉스고 전소연 님이 어쨌든 이 여자 아이들이라는 그룹에 속해 있지만 래퍼 출신이고 힙합을 기반으로 음악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전소연 님의 힙합을 기반으로 한 음악적인 DNA가 여기에도 깔려 있어요 물론 이 곡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건 크레딧은 보이진 않지만 근데 지금까지 뭔가 나의 뭐 플렉스인 드립을 얘기하는 그런 힙합의 조금 느낌을 보여주는 이제 가사를 쓰는 아이돌 그룹들이 몇 팀은 있었지만 이렇게 롤렉스에 대해서 얘기하는 여자 아이돌 그룹들 중에는 제가 본 적이 없다 라는 거죠 제목부터 롤리로 들고 나왔는데 저는 제목부터 굉장히 마음에 들고 오히려 여자분들이 막 뭐 샤넬 뭐 가방이라든가 뭐 의류 뭐 셀린 이런 거 입고 막 롤렉스 차고 이제 남자 래퍼들처럼 내가 나 돈 벌어서 이만큼 했어 하는 막 그런 뭐 플렉스인이나 드립 이런 거 자랑하는 가사를 쓰는 게 남자 래퍼들이 보여주는 느낌보다 다르고 섹시해요 더 고급스러워 보이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곡이 과사를 딱 이렇게 제가 느끼더라도 그냥 일반적으로 래퍼들이 하는 가사와 솔직히 말하면 다르진 않습니다만 여자 아이돌 그룹이 부르는 롤렉스의 느낌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곡이 좋고 나쁘고 떠나서 이 곡을 기획한 것 자체가 너무 좋다 잘해 잘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솔직하게 얘기하면 여러분들도 뭐 제 의견을 동의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고 안 계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마이백이 워낙 강했어 그러니까 여자 아이들이 앨범을 내놓을 때마다 힙합을 조금씩 넣는 걸 저는 알고 있는데 마이백이 셉니다 마이백이 진짜 원톱이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직도 한국 길거리에 마이백이 흘러나와요 그 정도로 마이백이 센 곡이라서 하지만 롤리도 괜찮다 일단 제목 자체에서 주는 강렬함은 마이백보다는 한 3배 이상해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x7 챌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 1